정말 무서웠습니다. 곽곰 씨가 목숨 걸고 사수하라고 하는 심량이죠.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몰라. 여기서 한 명 빠져도 음식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. 오케이 오케이. 일단 던질 수 있어? 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머리 조심해. 오케이 오케이. 그 다음은 먹을 거를 채우자. 그게 제가 봤을 때 하이라이트. 음식 사수. 그렇죠. 음식을 너무 잘 챙겨오지 않았네. 와 참치 넣으니까 미쳤네. 이게 생존의 맛이구나. 받아 받아. 나이스. 받아 받아. 나이스. 됐어 이제 넣어주면 돼. 어 넣어. 준비하죠. 다음 넣어. 이거 꼭 있어야 돼요. 수윤아 손뻗어 손뻗어. 손뻗어. 잠깐만 바람 때문에 근데 이건 받아야 돼. 수윤아 손뻗어 손뻗어. 잡아 잡아 잡아. 잡아 잡아. 바다 자체도 원래 무서워하는데 파도가 세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. 아니 수윤아 이 잡아. 잡아줘 하나만. 어떻게 해. 뭐야. 잡아줘 하나만. 봐봐.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봐봐. 안 된다. 봐봐. 안 된다. 안 된다. 허리 복INA. 선생님이 경기한 소 Bis problems. 동력인데. 버려야 돼. 버려야 돼. 저거 안 된다. 저거 안 된다. 저거 버려야 돼 버려야 돼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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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에휴 진짜 야속했어요 와 진짜 충격이 너무 컸어요 아 왜 잡아? 한 명 뛰어들어 빨리 끄집고 가야 되는데 너가 총 4개는 있어야 되는데 야 물 들어온다 난리다 이거는 이건 진짜 우리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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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받을게 나아 나아 너무 불안했어요 나아 나아 이건 받을게 그렇지 옆에 있는 이 세 명의 형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가자 내려와 아니야 물 한 명 더 한 명 더 믿을 수 있는 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체 능력이랑 이런 거는 정말 믿고 너무너무 쌓인 형들이지만 이런 뭔가 지략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지금 박군 빠지고 짱재 님 빠지고 이러니까 리더가 없어요 지금 우왕좌왕하네